자 안녕하십니까 트럭킥입니다 여기 경기도 오늘 초월입니다 초월 메테리스실으로 왔어요 오늘 여기 부산에서 시내바리를 하다가 저녁에 올라올까 막 생각하다가 그냥 올라가는 짐이 떠가지고 바로 그냥 올라왔어요 귀 안 보고 그냥 올라와서 올라가서 시내바리를 하나 하자 라는 생각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짐 싣고 있습니다 메트리스고 뭐 짐도 가볍고 상하차 다 해준다 하더라고요 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장마도 아니고 이거 막 희한한 희한해 비올때는 장아가 짱이 못 짱이야 예 사장님이 게를 좋아하나봐요 개연견들이 와 짬도끼였던거 세 네 마리 있네 일단 짐 씻고 이거는 부산 가는 게 아니고 대전 가는 거 보이죠. 오늘 부산 내려가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어제 TV 보다가 집에 갔거든요. 집에 갔다가 TV 보다가 늦게 잤어요. 그래가지고 아 오늘 오기 진짜 좀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올라왔으니까 멀리 가지 말고 대전까지만 가다가 차에서 쉬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보낼 생각입니다. 야 가을이 아직 가을이 덜 됐나 감이 덜이겄네. 상세지에서 아이스 믹스 커피 주네요. 올해 아이스 믹스가 미처한 거 보이네. 그러니까 아이스 다방 커피가 제일 맛있죠. 이런 다방 커피 오랜만에 먹어봅니다. 아무튼 요거 짐 씻고 바로 대전으로 레츠 길을 하겠습니다. 가다가 밥 먹고 내려가는 길에 샤워하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집 내리면 될 것 같아요. 내일 아침에 집 내릴 때 나 아니면 뭐 내려가다가 해프닝 있으면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 길이!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여성분 교통정리해 주신 공사장분을 처음 봅니다. 도로에서 직접 나서서 정리까지 하시고 저는 여성분 교통공사장분을 처음 봤어요. 거의 대부분 다 남자분들인데 와 아주 카리스마 있네요. 멋있습니다. 딱 지시하는 거 보니까 카리스마 있습니다. 카메라 단계 좀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가! 빨리빨리 가! 어? 대부분 다 남자 어르신분들이 다 대부분이 다 부른데요. 구두 신고 보이시죠? 빨리빨리 가! 빨리빨리 가! 보이시가 저런 일들을 하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의자분들이 집 붙잡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런 게 있었어요. 자 아무튼 이제 한 10km 여기 신탄지는 안식으로 나왔는데 한 10km 남았습니다. 한번 가서 팍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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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내받아줘야죠. 그렇지요! 아 경내받아줬습니다. 경내받아줬어요. 받아주시겠는지 아니면 경내를 그냥 그냥 의뢰하시기까 모르겠네. 딱 올리니까 탁 올리니까 바로 탁 올리시네. 자 이거 내려놓고 와 오늘은 왜 이리 하기 싫은지 처집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좀 많이 처져요 몸이 많이 다운돼요 그래가지고 아... 그냥 빈차로 집에 가고 싶은 정도로 진짜 오늘은 좀 많이 다운이 되네요 대전에서 아 힘내야죠 아 힘내야 됩니다 이 정의상태 썩 많이 정의상태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무튼 일단 하차진 한번 가볼게요 Let's get it 한 40분 걸리겠네 상하잔 다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딱히 제가 손댈 건 없는데 두 눈밖에 없어가지고 한 명 왔다 갔다 하면 언제 다 하나 주겠지 한 30-4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코어를 보고 있는데 일단 움직여 봐야죠 정신머리 뜯어 고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되니까 Let's get it 진짜 오늘 일하기 싫은데 정신머리 부유 잡고 2,000만원 지금 실으러 왔습니다 아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안 되겠네요 그니션이 좀 안좋아요 안좋은데 짜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가장인데 힘들다고 또 찡찡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을 왔습니다 실은 물건은 개밥그릇입니다 개밥그릇 반려동물 행복 개밥그릇있데요 독이로 된 개밥그릇있데요 세우고 씹고 저기 이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를 볼게요 가스게이리 도자기 제품이라서 좀 무거운 줄 알았는데 손으로 해도 움직이는 거니까 상당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요거 열도 까레트 이거 씹고 바로 2,000만원 넘어갈게요 네 그냥 애견용품입니다 그냥 애견용품입니다 접시가 아니고 스탠다드 식기도 있고 제습제도 있고 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했고요 점심시간이 걸려가지고 여기서 저도 집사람이 사서 저기 보니 고구마요 고구마 과일 좀 먹으면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앉아 쌍농새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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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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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선에서 조선에서 도수카네 집으로 가는 짐을 어 앞에 본짐 싣고 뒤에 혼자 가나시루로 왔습니다 뒤에 거 혼자 매트리스 앞에 거는 가구 가구가 아니고 무슨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 아이고 뒤에 혼자까지 실었고 혼자까지 다 해봐야 2톤 3톤 2톤 될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뒤에 매트리스 저런 짐은 완전 가볍고 앞에 짐 보호하기도 좋고 아무튼요 앞에 짐을 상차한테서 한 7-8km 떨어진 데에서 떠가지고 일단 하고 싶고 내일 가서 하차하고 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오늘 영 컨디션도 안 좋고 기운이 안 나더만 보호되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근데 시네바리를 한타 밖에 못했어요 시네바리를 하나 하고 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무시동 에어컨 여기 고장이 난 거 고장이 난 게 아니고 배꼬박굴 쪽이 좀 길이 안 좋은데 거기를 심하게 달콤하고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콜 보려고 에어컨을 좀 피우려고 했는데 에어컨이 안 켜지는 거예요 아 제가 볼 때는 어디 파이프 쪽에 크랙이 같거나 아니면 어디 그런 거 같아요 가스가 새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 일이지를 본다고 시간 허비하고 아무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이게 요거 내리고 나면 이제 마무리 때문에 아 이번 주는 좀 집에서 좀 푹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Let's get it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